네, 시장의 이슈 속에서 아이디어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2200을 잘 넘지 못하더니 그래도 2200을 오늘 훌쩍 넘은 모습이 있고요. 어쨌든 백신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거든요.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그래도 2200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물론 지수가 2200이다, 2300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약간 시장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주가의 약간 상관성 또 의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카카오의 합산시총이 대략 한 70조 정도가 되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의 합산시총이 대략 한 60조에서 7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좋은 회사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근 조정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든지 차액 신인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고 반대로 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실적은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과연 현대차, 기아차를 기존의 시크릿컬의 자동차 업종으로만 볼 것인가. 지금 분명한 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 보면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외에 도요다라든지 글로벌 경쟁사들과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글로벌 경쟁사 같은 경우에 탑5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가 흐름이 거의 바닥 구간이었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죠. 물론 기존의 시크릿컬 쪽이 아니라 친환경 쪽, 그린 뉴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준비하는 그런 흐름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본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시크릿컬 업종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성장 업종으로 살짝만. 시크릿컬이라고만 보긴 그렇죠. 현대기아차는. 그런 시각들이 슬슬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수소차를 만들, 상용차를 만들지도 않은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었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북유럽에서 수소차, 상용차를 북유럽 국가와 협업을 하면서 상용화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 그룹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받지만 이런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올해는 2,200을 넘었기 때문에 2,300을 향해 가냐 이런 논지보다는 약간 시장이 어떤 여기서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제공되지 않는,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약간 횡보를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가는 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하겠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2차전지의 종목 중에서 진짜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종목 소개 좀 해주시죠. 앞서서 현대차, 기아차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안 좋죠.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분위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현대차는 실적 발표가 언제입니까? 현대차는 아직,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모비스는 아직 실적 발표를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모비스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부를 보는 거거든요. 현대모비스의 핵심적인 사업부가 보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대부분 핵심적인 사업부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현대모비스는 지금 정도부터 오늘 또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현대차가 좀 더 좋지만 어떤 정말 친환경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기업의 어떤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를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그 이후에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부품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핵심적인 어떤 부품이라든지 나아가서 AI라든지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끝단은 자율주행이고 그 안에서 차량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을 현대모비스에서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보다는 역시 향후의 성장성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글로벌 약의 거의 3위 정도 지금 위치에 있고요. 수호차 판매 부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 물론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 그 부분은 작지만 그 부분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정의선의 부회장의 어떤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를 다른 경쟁사보다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현대모비스를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좀 미래의 성장성을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깨져가지고 적자가 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지금 부안부터 좀 관심 있게 가치주로서가 아니라 성장주로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현대모비스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의 매력이니 현대모비스. 24일에 또 실적을 발표하네요. 현대모비스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셨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비매물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지난주에는 DBI텍 말씀드렸고요. 네페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주라고 하는 것 막연하게 정부 정책의 성장주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성장을 피할 수 없는 섹터.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시장이 부인을 하고 아무리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큰 이슈가 있어도 그 성장 섹터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을 피할 수 없는 섹터가 진짜 성장주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전기차라든지 5G.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 와도 그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전기차 이후에는 아마 자율주행 갈 거고 5G가 통신망이 확대되면서 그 이외에는 AI라든지 개인들이 항의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메모리가 그 뒷단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온다고 하면은 비메모리 관련 주도를 지금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본다고 하면 올해는 좀 사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은 일단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2분기 안 팔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페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굉장히 좀 증서를 많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실적이 안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2년 전 에코프로비엠을 본다고 하면은 2년 전에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5배에서 6배 증서를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것이 시점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서를 하고 있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해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페스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누는 회사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한샘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한번 언급드렸던 DRZM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또 신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2분기가 어닝 쇼크 바닥이라는 그런 그럼 바닥 이후에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해석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역시 지금 하반기는 이 비메모리 종목들을 지금 꾸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지 이 성장이 꺾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그것을 좀 매수계로 삼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영봉 이사께서는 일단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들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다 하시면서 네페스 현대모비스를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의 신영봉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